초저출산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고민이 깊은데요. 지난해 국내 출생화 수가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으로 25만 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집계되는 등 끝모를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내 출생화 수가 25만 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출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생화 수는 24만 9천 명입니다. 전년도 대비 1만 1천 명, 4.4% 감소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화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입니다. 전년도 0.81명보다 0.03명 감소하면서 출생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지난 2018년부터 1명을 밑돌며 감소 추세입니다. 통계청의 올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도 0.7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05명 감소했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분기별 출산율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지난해 합계 출산율 1.12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59명, 이어 부산과 인천, 대구 순으로 낮았습니다. 출산 시점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출생화 부모의 평균 나이는 부 36세와 모 33.5세로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아졌습니다. 고령 산모의 비중도 35.7%로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결혼 생활 시작에서 첫 출산까지의 기간은 평균 2.7년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습니다. 출생화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 증가분을 확인해보면 저출생의 여파는 더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2020년 마이너스 3만 2천 명에서 이듬해 마이너스 5만 7천 명, 작년에는 마이너스 12만 3천 명으로 인구 자연 증가분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1970년 100만 명을 넘던 국내 출생화 수는 30년 만인 2001년 55만 명,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년, 또다시 반토막이 나는 등 출생화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를 염려하는 교회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